맞벌이 부부에게는 출근하면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가 가장 큰 고민일 텐데요. 얼마 남지 않은 겨울방학을 앞두고 이런 걱정이 크실 겁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에 대해서 김세진 국민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저는 지금 보건복지부에 나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다함께 돌봄 사업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백영택 인구정책총괄과 과장님께서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함께 돌봄 사업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텐데요. 이게 어떤 제도인지 먼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요즘에 맞벌이 부부가 참 많아집니다. 그래서 애들이 학원 뺑뺑이라고 해서 엄마, 아빠가 퇴근할 때까지 학원을 돌아다니는 일이 많은데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은퇴한 교원들이나 아니면 사회복지, 보육 자격을 가진 전문가들께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장소, 예를 들면 공공장소 기관이라든가 아파트 관리동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퇴근할 때까지 안전하게 돌봐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네, 현재는 전국에 몇 개소 센터가 운영되고 있나요? 네,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1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금년 연말까지는 20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노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14개, 20개도 사실 굉장히 부족한 수치입니다. 앞으로 확대 계획은 어떤가요? 네, 저희가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200개소 의센터를 만들고 그 이후에는 400개소, 400개소 이런 식으로 확충해서 2022년까지는 전국에 1,800개소를 확충해서 필요로 하시는 어머님들 그리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센터에서는 어떤 활동이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나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센터에서는 아이들이 학교하고 나면 간단한 간식을 먹고 그리고 숙제하고 독서지도 같은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하나 내지 두 개 정도씩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전북 익산의 경우에는 6시까지는 숙제나 아니면 독서지도를 하고요. 그 이후에 10시까지는 야간 돌봄을 선택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야간 돌봄도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머님들께서 맞벌이를 하시기 때문에 퇴근하시는 시간들이 늦어서 그때까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다만 이것들은 센터들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센터를 이용을 하려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아무나 그냥 가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인가요? 네, 지금 유사한 사업들이 학교에 있는 초등 돌봄 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아이들이나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는데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다 함께 돌봄은 이러한 경제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아이들이나 가정의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네, 이 센터 정말 이용하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는지 신청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센터들을 확충해 나가면서 신청하시는 방법들은 다시 알려드릴 텐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복지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전국에 어떠어떠한 센터들이 운영된다는 것을 일단 알려드리고 그런 경우에 관련되는 센터들을 관할하는 주민센터라든가 자치단체에 연락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돌봄 센터가 빨리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홍보 부분에 있어서 엄마들이 많이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앞으로 홍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지자체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반상회를 하거나 이럴 때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맘카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복지부나 그다음에 우리 문화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함께 돌봄 센터가 하루빨리 많아져서 우리 맞벌이 부부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